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다양한 피해에 노출되는데, 민원 접수 절차가 까다롭고, 또 민원인 개인이 시공사를 상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앞으로 공사장 갈등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장 민원실 설치가 제도화될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현재 중구에 있는 공사 현장은 총 97곳입니다. 지난 2년간 총 302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소음과 분진, 진동 등에 관한 것이 190여 건, 사생활 침해 등 100여 건으로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같은 공사장 민원은 갈등 중재가 쉽지 않습니다. 위법한 공사는 행정 처분 등을 받게 되지만, 민원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고, 적법한 공사의 경우 주로 시공사가 민원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민원인과 시공사 사이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구는 이 같은 공사 현장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달부터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에는 시공사가 주최하는 주민설명회가 의무화되며, 미참석한 주민에게는 SNS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또 현장 민원실 설치가 의무화돼, 중공 때까지 공사 안내와 민원 접수 등의 장소로 활용됩니다. 민원인 등 공사 이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주민 대표와 공무원, 시공사 등으로 구성된 민원 해결협의체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의 공사장 민원 갈등 해결 방안을 앞으로 허가하는 공사 현장에 적용하고, 이미 진행 중인 공사 현장도 검토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